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서 이뤄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 경제 그 바탕으로 조선과 철강 IT를 개발시킨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정말 뜻깊고 정말 유한 그런 집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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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. 또 고맙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.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끌어내시고 다시는 좌파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을 바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돌아가시는 여러분 부탁하게 대구로 뛰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. 나만 잊으면 어찌 우리 나를 정리는 이기는 걸 이기고야 하는 것 사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우고 당신은 이런 날이 오지 않게 바라 내 제약한 날이 다가가 온 사람 좋은 길은 정해물이 좋은 나의 천천 당신은 정해지고 좋은 날이 오지 않게 바라 우리 나를 이기고 우리 나를 이기고해 우리 나를 이기고해 우리 나를 이기고해 우리 나를 이기고해 우리 나를 이기고해